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TV입니다. 오늘도 저는 산으로 또 천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천마 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 천마 꽃몽울이 딱 저어있습니다. 거기다 보면 꽃은 이제 좀 있어야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개척산행을 이렇게 한번 나와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천마 구강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즘 그 개척산행을 다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 오늘 개척산행을 나왔는데요. 여기 산에 보면 이렇게 천마 지금 보이죠.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지금 잘 뛰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또 콩천마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네요. 그리고 요새 천마는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것은 파 보면 깊이 되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깊은 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꽃대가 30cm 막 이렇게 안 올라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부가 깁니다. 파 보면은. 그렇게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요즘 구강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찬양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천마가 몇 개 보이는데요. 이쪽에 강원도 지방에는 아직 괜찮아요. 이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제 한참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이렇게 네 개가 다 올라왔는데 지금 뭐 가위빼 한 20cm 정도 됐죠.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꽃망울이가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형성이 안 됐죠.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채취를 해도 이쪽 이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개가 올라왔고 이후에 총총루가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쪽은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상태는 뭐 이쪽 지방으로는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예요. 꽃망울이 아직도 이렇게 커지질 않았죠. 이러면은 아직 좋은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 금방 잘 살펴보면서 이게 또 그렇게 꽃대가 크지 않은 것은 제가 이제 채취를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요즘 채취하는 것은 이렇게 꽃대가 길게 올라왔죠. 한 40cm 이렇게 올라왔죠. 큰 거는 50cm도 올라왔는데요. 이제 지상부는 짧은데 지하부가 좀 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요즘 나오는 것은 늦천막이기 때문에 깊이 배겼어요. 땅속에 깊이 배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세 개가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네요. 지금은 천막 개척산행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 모디가 이렇게 많이 익었네요. 굵기도 하고 많이 익기도 하고 이곳에 얼마나 굵은지 굵고 많이 익었죠. 와 대단하다. 이 시간이 되면 지금 재취를 하고 싶은데요. 아 굉장히 굵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땄는데요. 한번 더 먹어볼까요? 아 맛있습니다. 저으로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익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천막산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은 뭐 또 좀 늦게 나오는 곳은 아직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약간 빠른 지방 쪽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강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산행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힐링은 되셨습니까?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